자 이렇게 오토 모드에서 리드선만 전류를 측정하는 쪽에 끼우기만 끼우더라도 바로 mA로 뜨면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색깔이 연두색일 때는 전압의 강도가 낮다. 근데 가까이 가져다 대면은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전압의 강도가 높을 경우에 손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HPT 브랜드에서 정말 괜찮은 테스터기들이 출시를 했었는데요. 검정기에 베이스를 둔 1001 모델 그리고 테스터기에 베이스를 둔 1002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가지 모델의 장점만 합쳐놓은 2001 모델까지 이 세가지 모델이면 테스터기로서는 이미 충분한데 여기에서 또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고 보완이 되어서 드디어 HPT 브랜드에서 가장 완벽한 멀티 테스터기가 출시를 했다고 해서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 봐 드릴까 하는데요. 모델은 HDM-3001 기존 2001 모델과 모양은 비슷하게 나왔고요. HPT 테스터기들의 가장 큰 장점인 오토 모드, AC 교류 전압, 그리고 DC 직류 전압, 그리고 저항값, 도통 테스트까지는 어떠한 모드 변화 없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리드선만 가져다 대면 측정이 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HPT 테스터기들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부분이 이 오토 모드에서 어떠한 측정값을 측정하더라도 측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초보자분들께서 DC 모드를 놓은 상태에서 LC를 측정해버렸을 경우에 일반 테스터기들은 휴즈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HPT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오토 모드에 놓고 DC를 측정하건 LC를 측정하건 바로바로 측정값을 띄워주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했는데요. 우선 NCV, 비접촉 검정기 모드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전압 강도에 따라서 액정의 컬러가 약할 경우에는 연두색, 강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줌으로써 전압 강도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라이브 모드, 이 활선찾기 모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지난번 영상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세하게 남겨두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제품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 세 가지 모델에서 사용하신 분들의 이 피드백 중에서 전류값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터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드디어 전류값, 미리 암페아까지 측정이 가능한 모델이 나왔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전류값을 측정하는 모습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여 봐드릴게요. 자, 전류라는 것은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충전기를 물려놓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피복을 벗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전을 시키는 동안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제가 측정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달라졌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비접촉 검정기로 모드로 사용할 때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곳이 전압이 약하면 이렇게 연두색 불, 그리고 만약에 전압이 센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불로 알려줌으로써 훨씬 더 시한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3001 모델부터는 뒤쪽에 C타입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충전을 완충을 시켜서 연속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6시간 동안 사용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썼다 껐다가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연속으로 썼을 때 6시간의 사용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잠깐씩 사용하신다면은 며칠 동안은 완충된 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일반 모드에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 리드선을 검정색은 가운데 빨간색은 오른쪽에 끼우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전류를 측정할 때만 빨간색 리드봉을 이 왼쪽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전류를 측정할 때만 이쪽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평소에는 이 가운데랑 오른쪽 빨간선에다가 리드선을 끼우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전류를 측정할 거기 때문에 빨간색 리드선을 제일 왼쪽 전류 측정에 가능한 쪽으로 꼽았고요. 끼우는 순간에 이렇게 액정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미리 암페어라고 지금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자 지금 제가 C타입 충전기를 여기 뒤쪽에 꽂고요. 그리고 임의로 지금 피복을 제가 벗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찍고 찍으면 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434mA 정도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HPT에서 이렇게 전류값을 측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반 이런 멀티 테스트기에서 갖출 수 있는 기능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DC, AC, 도통 테스트, 그 다음에 헤드측합, 그리고 실내 온도, 그리고 비접촉 검정기 모드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면 웬만한 측정은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작지만 AC, DC, 그리고 도통 테스트, 헤드측합, 실내 온도, 비접촉 검정기, 그리고 저항값 등등 전부 다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사용하기가 편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C타입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조금 빨리 소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원을 켜둔 상태로 15분이 지나면 저절로 전원을 차단시켜줍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6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정말 많이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지금 이 라이트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요. 액정에 이 뒤에 백라이트도 이렇게 연두색으로 밝게 나와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라이트가 나와서 어두운 곳을 측정할 때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이트 버튼을 한 번씩만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지금 섭시로 할 거냐, 화시로 할 거냐 지금 온도를 어떤 단위로 볼 건지를 변환시켜주는 모드고요. 여기서 2초간 누르게 되면은 라이트를 크고 라이트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지금 이렇게나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번에는 전류값까지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출시가 되었는데요.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 자체 내장 배터리가 포함이 됐는데도 그 내에는 지금 2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HPT 테스터기들을 사용하신 분들하고 후기를 들어보더라도 이 테스터기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AS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HPT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침수나 고객 과실이 아닌 이상은 1년 동안은 또 무상 AS가 진행이 됩니다. 그 1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AS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HPT 테스터기가 1001 모델을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델들의 누적 판매 수량이 5만 개가 넘었거든요. 진짜 이 5만 개라는 숫자가 정말 많은 숫자거든요. 이렇게 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유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부분이 너무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HPT에서 이렇게 괜찮은 테스터기류들 그리고 레이저류들도 많이 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금 테스터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혹은 이 테스터기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풍께 제가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